안녕하세요. 저희는 세빛모리, 이신, 이비, 유기빈, 강주빈, 성현진입니다. 저희가 오늘 뭘 하러 왔죠? 뭐하러 왔어요, 소희씨? 저희는 오늘 학부모 공공연수의 진행료로 왔습니다. 영지다, 여기 계시죠? 여러분, 다운해. 그 아 questioned. 입문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입문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왜 이렇게 되어있어요? 단원에 참여하시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을 자상으로 교육과정 및 학생들, 면접 준비 및 자기소개서 학과 및 대학 정보에 관한 질문을 자유롭게 리포스트잇을 기재하려 보시는 공간입니다. 수원생 여러분, 저희 세뱅몰이랑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